제품 바닥 및 주변에 누수 현상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세 곳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메인 수록관 밸브 연결 러트 부위를 확인해 주세요. 메인 수록관에서부터 급수 호수 중간 연결 부위 러트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냉장고 바닥부 호수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메인 수록관부터 제품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 공급 호수 라인에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누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